få어쓰 팥! 파 Electronic 버터도 하게 된 후 빙빙 참깨 심심한 매운 설탕 소금 스윗 이렇게 자르면 많이 나가고 돌려서 조금 칼로 그러면 낱낱이 틀어줘 짜게 절이지 말고 하나 심심하게 반시간에 절입니다 얼마나 절해요? 30분 한주먹 이거쯤 끓여 봐야지 조금 있다가 뒤집고 raped 고춧가루 3국자 식당에서 써요 고춧가루 3국자 식당에서 써요 청양고춧가루 1숟가락 생강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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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젓 바로 무쳐서 먹는거 때문에 과류를 안시키면 미, 이원, 두꼬집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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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후추 살짝 찍어나봐요 고춧가루 소금 끓여앗기 사과이 사과이 밥 사과이 밥 밥 묵상 밥이 그렇다고 네가 안 마시고 적응을 줬어요 밥은 잘 먹었습니다 밥이 정말 잘 먹었어요 밥은 게 밥이 제일 좋아 밥을 먹어요 밥에 먹어야 hepat이 1시간lease 밥 먹으러가 많아요 아저씨가 너무 고üt 정원짜리 계란 고시락도 잘 먹었거든요 고 거기가 진짜 재밌어요 고기 또 먹어도 재밌는거에요 고춧가루